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한 준비, 올바른 방법을 알아볼까요?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정보와 교통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. 차량에는 월동장비를 장착하고 차간 간격을 유지하며 천천히 운전하는 게 안전합니다. 골목길, 비닐하우스에 쌓인 류는 반드시 치우고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며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. 눈 피해 없는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.